지금 뭐하는 거야 왜 물기를 다 닦아야 돼 요 교회 갖고 가는 거야 어 그 엄마가 부르면 너 어떻겠네 알았어요 그런 말을 잘 할 수 있어 너 하기 싫을 텐데 하기 싫어도 해 왜 몰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는 거 없으니까 형아는 왜 안 도와줘 근데 식물이 뭐 할 일 있어 형아가 그러면 너는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노래를 안 해 노래하면 좋아 빨리 끝나 그것도 몰라요 놀이 하면 좀 빨리 끝나는 거야 아이고 참 고마워라 이속이 뭐가 들었길래 도대체 도마뱀 친구한테 줘야 돼 친구가 또 도마뱀 준 거야 아니 우리가 멀리 가니까 아 너네 도마뱀 친구한테 주는 거야 여기다 넣어 갖고 간다 이거야 그럼 말 수 없이 해야겠구나 그럼 잠깐 빌려주는 거야 아예 주는 거야 잠깐 빌려주는 거야 키워달라고 날마다 걔네들도 밥 줘야 되니 어 아니야 근데 근데 그동안 걔네들도 걔네들도 이거 보고 뭐 뭐 노는 거야 도마뱀 먹고 놀지도 못하잖아 그냥 쳐다보는 거지 놀 수 있어 네 어떻게 놀 하냐 그냥 꺼내면 바깥에 꺼내면 지 혼자 막 기어다녀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근데 재밌어? 네 다 있네 속 다 더 이제 혼자서 자연히 드라이 말라야 되겠네 아이고 도마뱀 집을 닦고 있구나 도마뱀 냄새가 조금 날려고 한다 나기는 도마뱀 판문도 여기 안 넣었어 여기도 안 넣었어? 근데 약간 비린내가 난 거 같은데 어 네 응 여기 뭐가 있었는지 그래 수고했어 근데도 아주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물기도 보여? 꼼꼼하네 뭐든지 잘 하겠다 우리 앤토니는 그 속으로 아무나 닦으냐 안 닦 거지? 애들 같으면 그런 거 닦고 안 닦 거지? 그리고 엄마가 시켜도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안 할 거야 이럴 텐데 우리 앤토니가 대답 잘하고 있길래 할머니가 재밌어갖고 여기 온 거야 하이파이브 아이고 정말 갈 때도 하이파이브 오늘 내일 졸업식 또 축하 하이파이브 뭐야 축하 많이 받아 이제 다시는 이제 초등학교로 못 들어와 너 네 이제 초등학생 더 이상 아니야 네 초등학생들하고 뭐 어떻게 같이 놀 놀아주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웃으면서 그래 얘들아 이렇게 밖에 못하네 너 왜 그래? 이렇게도 못하고 이제 중학생 형아가 돼버려서 멋진 형아 되거라 네 멋진 오빠 되고 아이고 고맙네 진짜 고마워 어느새 이렇게 꺼버렸어 참 꼼꼼하다 너 섭섭해서 어떡하냐 쟤 더 이상 베이비가 아닌데 아주 속에 이 속에까지 다 닦더라 엔돈 또 엔돈이야 나도 안 했대 아직도 안 했대 거기다 이제 뭐 넣어야 돼? 저거 이제 프렌시 좀 해야 돼 또 다시 또 넣어야 된대 아이고 참 응? 아이고 참 대단한 우리 엔돈이야 대단한 엔돈이야 뭐 초등학교 서이다 아니다 이제 너 쟤 더 이상 이제 아니다 이제 초등학교 아빠는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알았어?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이고 앤돈 부른대로 그냥 대답하고 나오네 저 녀석이